워윙 워윙 블리츠 어 뭐죠 에검 소월 다른 퇴생 사이버네틱 이식술 소월 가자 지금 다퇴 했으면은 초반 피관리는 진짜 잘 됐거든요 할걸 아 나 뭐해 요걸로 있는게 더 쎄잖아 지금은 질리연만 나오면 시너지 너무 알차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퇴를 안 고른 것도 있긴 한데 떠줘 이즈리얼이 계속 잘 뜨네요 일단 요렇게 까지만 지금은 1코짜리보다는 2코짜리 3코짜리를 원하는게 많아서 레벨업 해주면서 갈게요 요거는 질리언을 그냥 먹을게요 질리언 넣으면 지금 시너지 되게 이쁘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시계탭 좀 나중에 썼고 요렇게 갑시다 지금은 스태틱이 훨씬 좋아가지고 요렇게 할게요 초반 이즈리얼 스태틱 약할 수가 없죠 네? 이러면 질리언을 안팔았으면 오역신가 넣으면 됐죠 요거 두개 빼고 오오 케이틀린 궁 각도 이쁘게 날렸죠 자 질리언 언제 뜨나요 자 백업 자 곡궁 곡궁 요거 사고 일단 거학 하나는 있으면 무조건 좋거든요 거학 만들게요 리롤 덱이 두명 정도의 초하스가 있어가지고 확실히 효율이 좋긴 합니다 어 워빅 어 이러면 요렇게 진행해주는게 가장 깔끔할 것 같구요 7렙 찍고 요거까지 넣어준다면 완벽 일단 너무나 잘 이겼죠 좋아요 1원상 전부다 강력해 지금 지면 말이 안되요 이거 진다? 게임 잘못 만든 심지어 초월이 터진다면 데미지 펌핑이 엄청나게 되죠 오우 오케 좋아 연은 못먹었으니까 지팡이 오호 근데 요정도면 그냥 7렙 바로 찍을만하죠 너무 강해지는거라서 와우 저는 지금 약하면 말이 안됩니다 좋아요 오 진이다 그냥 9인수 줄래 어 강해져라 이 친구 체력 1800 넘네요 지금은 제가 약한게 이상해요 일단 잘 이겨줍니다 오우 뭐 뭐죠 여기까지 아 요네가 들고 아 요네야 아 왜 하필 용병 방금 깬 사람을 만났죠 진짜 방금 깬거 같은데요 파이사 세라핀 이겨줘 거악 아까비 진 좀 그만줘 나 지는 하기 싫단 말이야 이거 사교계 덱이 앞라인 금방 뚫려서 도전자한테 약하거든요 도전자가 지금 2명이 다 잘떴어요 용병 깨트려서 한마디로 망했다 지니야 결국 결국 진덱이네요 와 삼사교는 힘들거 같고 너무 칸 소비가 심해 이거 맞나 이거 맞나요 아 군수진도 괜찮아요 불만해 일단 진한테 풀템을 주고 싶어서 유미는 무조건 넣어야돼 어? 저격수를 안쓰고 이사교계로 가는걸로 하죠 저격수는 사교계로 받는단 마인드 뮤직계 재조합 괜찮다 소금이 맞나 아 너무 틀릴것같은데 일단 얼심 하나 줄게요 어디갔어? 방오일을 구원줄까? 다음 턴 해주자 이미 늦었어 와 여기는 그냥 미쳤는데요 일단 브라움 이성 찍을때까지 돌려보고 브라움한테 탱탱을 몰아줄게요 진짜 뜬다 진짜 여기로가자 여기가 더 안전할수도 아 저 얼심줄게 터풍을 못줬네 터풍을 못줬네 아 브라움 어디갔지? 아 브라움 어디갔지? 오마이갓 근데 6도전 4경호 저 랍이 없거든요 뻥 뻥 뻥 뻥 뭐야 왜 세발사 아니 왜 세발사죠? 아칼리 이겨줘 제발 이겨줘 킬 한번만 더 얘들아 그렇지 여기서 진두마리 뜨면 몰라요? 날카로운 검의 날카로운 정신 하아 거학이라 좀 잘 잡지 않을까요? 사봉쇄자 다카가 괴대 뭐야 아 얘가 끌렸어? 오히려 좋아 프리딜 오히려 좋아 진짜 너무 안전 안정적인데 여기 있지? 오히려 좋아요 군산배치할게요 숨겨놔야돼 아 진 끌린거 같은데? 아니다 그냥 할 수 있잖아 빵 빵 빵 빵 빵 빵 빵 어? 빵 빵 빵 빵 빵 빵 빵 안녹는줄? 빵 빵 빵 빵 빵 빵 빵 뿡뿡 와 이거 시계 망가진 초시계라 진짜 좋다 그죠 혹시 유미? 누구 뛰우는게 제일 좋을까요? 하이사 뛰었습니다 타임스토프 뿡뿡뿡뿡 다시한번 뿡뿡뿡뿡 아 회피 뭐야 이걸 회피로 다 피한다구요? 뿡 요거죠 어땠나요 망가진 초시기 플러스 진 삼성 조합 이게 뜨는대로 하는겁니다 아시겠죠 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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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사